안녕하세요 구마카세 입니다. 일단 제 채널 컨셉은 파인다이닝, 스테이크, 오마카세를 방문해서 리뷰하는 걸로 컨셉을 잡고 있는데 이게 또 하다보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첫 영상에서 스시 오마카세를 짓고 싶었는데 같이 가는 친구가 오징어 게임 마지막 쯤에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그걸 보고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구요. 아 그래서 첫 영상은 스테이크를 찍으러 갔습니다. 제가 영상은 처음 촬영해보는 거라 좀 잘 못 찍은 것 같아요. 찍다보면 좀 발전이 있겠죠?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마카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노브스라는 곳인데요. 저희는 스테이크에 와인도 먹고 저녁에 또 술을 마시러 가야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위치는 잠실역 롯데월드몰 5층에 위치해 있고 잠실역 10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입구가 보이더라구요. 문을 따라서 들어가면 QR 체크인을 하고 바로 앞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딱 들어오는데 넓게 뚫려있고 분위기도 뭔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입장 전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가 노브스 스테이크 입구구요. 이렇게 대기석도 마련해놨네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더라구요. 뭔가 동화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있구요. 메뉴판을 한번 볼게요. 스테이크는 단품이 있고 콤보가 있는데 콤보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5% 할인을 하더라구요. 저희는 가니쉬는 나눠 먹으려고 티본 스테이크는 단품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콤보로 주문했구요. 콤보에서 2,000원을 추가하면 머시룸 크림 파스타를 먹을 수가 있어서 2,000원을 추가해서 머시룸 크림 파스타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한 장씩을 주문했어요. 스테이크 굽기는 미디움이랑 미디움 레어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둘 다 미디움으로 선택했습니다. 와인은 하우스 와인이라고 해서 한 잔에 2,9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즐길 수가 있었구요. 와인을 주문할 때 펜 요청이라고 해서 글라스에 펜으로 원하는 글을 써주는게 있더라구요. 저희는 딱히 하진 않았는데 음... 구마카세라고 적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네요. 이게 창가 자리에서 바라본 석천호소 뷰입니다. 이날 날씨도 꽤 좋은 편이라 밖이 잘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녀를 좀 생각하게 하는 날이 식전빵이랑 음료가 먼저 나왔구요. 콤보에서 시켰던 시그니처 베이컨 샐러드도 같이 나왔습니다. 빵도 한번 스테이크처럼 썰어볼게요. 아 네 안 썰리네요. 그냥 먹을게요. 식전빵은 그냥 그랬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부드럽지도 않고 딱히 맛있진 않더라구요. 이게 바로 베이컨 샐러드인데요. 샐러드는 채소도 싱싱하고 베이컨 국기도 딱 좋더라구요. 입안에서 상큼한 향기가 터지는 맛이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제 메인메뉴인 스테이크가 나왔네요. 수비드 조리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한 15분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수비드 조리법은 밀봉된 봉지에 음식물을 담아서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물로 천천히 가열하는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토머워크 콤보인데 때깔이 좋죠. 맛있어 보입니다. 곁들일 소스들이랑 피클도 나왔네요. 이건 머시룸 크림 파스타입니다. 이건 제 친구가 시킨 티본 스테이크인데요. 이것도 비주얼이 좋네요. 저랑 같이 식당을 다니는 친구는 기자일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홍기자라고 부를게요. 자기를 언급해달라 그러더라구요. 이제 한번 메인메뉴인 스테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는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습니다. 고기에서 햄버거 집에 들어가면 딱 그 뭐랄까요? 고기 잡내 같은 게 나잖아요. 약간 고런 냄새도 좀 났고 육즙도 없었구요. 그리고 식감도 좀 질겼어요. 좀 오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좀 맞지 않더라구요. 혹시 티본 스테이크도 그런가 해서 홍기자한테도 물어봤는데 티본 스테이크도 별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바꿔먹어봤어요. 근데 티본보다 토머워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는 좀 실망을 했는데 옆에 있는 가니쉬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랬는데 메쉬 포테이토랑 크림 스피니치는 정말 맛있더라구요. 메쉬 포테이토는 온도도 좋았고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아 뭐랄까요 이게 하늘에서 별을 따다 놓으면 이런 맛일까요? 크림 스피니치도 맛있었고 두 가지 다 스테이크와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콤보에 포함되어 있던 워시룸 크림 파스타도 먹었는데 제가 첫 촬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파스타는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근데 이 파스타는 그냥 다른 파스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흔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크림 파스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먹다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두 분이서 가시면 스테이크는 콤보로 한 개만 시키고 사이드 음식을 한두 개 정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가니쉬가 맛있기 때문에 단품보다는 콤보로 시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방문했었는데 참가 자리는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자리는 예약을 굳이 안 하셔도 충분히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는 이런 느낌이구요. 잘 꾸며놓지 않았나요? 꼭 참가 뷰로 예약을 안 하셔도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놔서 어디에서 식사를 하던지 즐거운 식사가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이렇게 나왔구요. 잘 먹었습니다. 밖에 나오면 코앞에 석촌호수가 있어서 산책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도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요. 아... 커플들이 너무 많네요. 저희처럼 남자 남자 조합은 굳이 안 가시는 게 정신건강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음식을 영상에 좀 잘 못 담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마카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